하늘이 내린 인물과 말하는 나무 우리나라 나무 중에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나무가 많습니다. 하늘에서 신이 내려온 이야기를 간직한 나무부터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비는 나무 등 전국에 이름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말하는 나무도 있었는데 조선시대 대학자였다. 이의 탄생에 얽힌 나무가 바로 말하는 나무입니다. 왜 이리도 오래 걸리지? 어서 나오느라 아가야. 아, 도인. 보세요. 건강한 아드님입니다. 아들이라고. 도인 정말 수고가 많았소. 허, 이 녀석 참 잘생겼구먼. 삼팔멈은 아이를 곁눈질로 보더니 조용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큰일이군. 아들이라고 한참들 떠 있을텐데. 이 아버지는 삼파의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삼팔멈, 나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소? 나리, 말씀드리기 매우 송구스럽습니다만 아드님은 다섯 살이 되기 전에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운명입니다. 무엇이라고? 지금 제정신이요? 사람의 운명은 태어난 연월일시에 의해 결정되지요. 그런데 아드님의 태어난 날짜와 시간을 따져보니 그 운명이 하영호, 말은 하늘에 날벼락 치는 소리하지 마시오. 하지만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무슨 방법이요?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아드님이 다섯 살이 되기 전에 천명이 사람에게 은혜 받을 일을 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저기 민둥산에 나무 천구루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아드님의 생명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천, 천구루나? 그렇지 않으면 아드님은 다섯 살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천명에게 은혜를 베푸는 건 좀 힘들겠고 산에다 나무 천구루를 심는 것은? 하겠소. 내 죽어도 저 산에 나무 천구루를 심으리다. 그런 날이 성공을 빌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지키는 일인데 뭔들 못하겠소? 이이의 부모님은 이원수와 신사임당이었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정성을 다해 밤나무를 열심히 심고 또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여름 민둥산은 밤나무들로 빼빼기 들어서게 되었지요. 이이가 다섯 살이 되는 생이나 아침 아버지는 다짐대로 나무 천구루를 임의산에다 심어놓은 상태여서 걱정이 없었습니다. 오늘이 우리 이 다섯 살이 되는 생일날이로구나. 이이의야 생일상을 받아야지. 아버지 저 생일밥 먹을래요. 오냐 아들아 오늘만 무사히 넘기면 된단다. 밤나무 천구루를 심었으니 못 넘길 것이 없단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 부부가 심은 밤나무는 한 그루가 빠진 999그루였지요. 여보 가까운 이웃들을 부를까요? 생일인데 음식을 좀 나눠 먹게요. 안 돼요. 오늘이 지나기 전에는 아이를 누구와도 만나게 해서는 안 돼요. 오늘까지만 좀 참읍시다. 지난날 부인이 아이를 가질 때 선녀가 동해바다에서 살결이 대곡같은 옥동자를 부인 품에 안겨주는 꿈을 부었소. 또한 이이를 낳던 날 새벽 바다에서 검은 용이 날아와 보인 침실의 문머리에 서려 있었다는 꿈은 예사로운 꿈이 아니었소. 아이를 위해 오늘 밤 자정이 지날 때까지만 기다립시다. 알겠어요. 그때 문 밖에서 스님의 목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시오. 누가 왔나? 내가 나갈 테니 당신은 이이와 방에 들어가 있어요. 나무관세응보살 부처님께 시조를 하십시오. 스님이셨군요. 어서오세요. 집안에 향기가 아득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네. 하하. 오늘이 제 아들 생일이랍니다. 여기 쌀을 가져왔습니다. 나무관세응보살 잠깐 시조를 많이 하셨으니 오늘 생일이라는 아드님의 관상을 봐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의 관상을 봐주신다고요? 네. 그러지요. 하하. 잘 됐습니다. 마침 생일상도 차렸으니 그냥 돌아가주세요. 분명 밤나무 청구루를 심었단 말입니까? 그럼요. 꼬박 5년 걸렸답니다. 그럼 그 나무를 제게 보여주시겠습니까? 하하. 그건 어렵지 않지요. 그리하여 이 아버지는 스님과 산에 올라 청구루의 밤나무를 보여드렸습니다. 오호. 과연 많이도 심었군요. 그럼 어디 한번 세워볼까요? 분명 청구루가 맞나요? 틀림없다고요. 모자라도 큰일 날 일은 아니니 만약 청구루가 아니라면 아드님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약속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대답도 안 했는데 스님은 혼자 약속을 하고서는 나무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998, 995 아니 이런 한 구루가 모자랍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청구루를 심었는데. 의심 나면 다시 세워보실까요? 큰일 났네. 그러나 아무리 세워도 999 그룹뿐이었습니다. 나를 속이다니 약속대로 빨리 아들을 보여주시오. 뭐 그러지요. 그런데 스님 우리 아이가 모든 것은 하늘이 정하는 것 그대 아들은 수명이 다 되었을 뿐이야. 스님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도 밤나무다. 아 스님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입니까? 두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 어린 나무가 싹을 틔우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 저럴 수가 스스님 이인 나무가 말을 했습니다. 역시 하늘이 내린 인물은 해칠 수가 없구먼. 이것도 밤나무였어요. 그럼 천구루가 된 것 아닙니까? 스님 주위를 둘러보니 스님은 안 보였고 왼 호랑이가 눈에서 붉은 빛을 뿜어놓으며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숲을 만들어줬으니 나는 이제 숲으로 가겠다. 아 호랑이다. 스님의 옷이 스님은 호랑이가 둔갑한 거지였습니다. 이이의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 아들은 분명 하늘이 내린 아야. 이이의 목숨을 구한 나무는 이후에 사람을 구했다는 뜻인 활인소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이의 호인 율곡도 밤나무의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율곡이인은 조선시대 중기의 대학자이자 정치가입니다. 어머니는 그림과 글에 뛰어났던 신사임당이지요. 조선시대 양반 남자들은 진짜 이름 외에 호를 지어 부르곤 했고 양반집 여성들은 집 이름인 당호를 지어 불렀는데 사임당도 집의 이름을 의미했습니다. 사는 스승을 뜻하고 임은 중국의 왕비였던 태임을 가리켰는데 중국 역사책을 있던 신사임당이 태임을 돈받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신사임당의 자녀 칠남매 중 다섯째인 율곡이인은 어릴 때부터 영특해서 13살의 진사시라는 학오시험에서 장원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3년 뒤 어머니 신사임당이 세상을 떠나자 3년 동안 어머니 묘를 지키는 심요살이를 자청했습니다. 신사임당의 3년상을 마치고 다시 과거시험을 준비한 율곡이인은 23세부터 29세까지 과거에서 9차례나 장원극제를 하며 나란일을 했고 40세에는 정치 상황을 이끄는 큰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에 엿장수 한사람이 살았는데 이름이 백사자였습니다. 성이 백가이고 이름이 사자였는데 지금 모습도 사자 같지만 태어났을 때의 모습이 꼭 사자 같았습니다. 큰 얼굴에 큰 코 머리숱도 보통 갓난아기들과 달리 숱이 많고 길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모두 사자 같다며 웃었습니다. 내 이름은 사자라고 지어야겠구나. 그리하여 세월이 흘러 엿장수 백사자가 짐을 지고 엿을 팔러 다니다가 산에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만치 불이 혼하게 켜진 곳이 보여서 다가가 보니 산속에 오두막이 한 채 있었고 마당에는 얼굴이 뾰족한 영감이 서 있었습니다. 길가다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룻밤 일에 갑시다. 그러시오. 그리하여 백사자는 오두막에 들어가게 되었고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통상명이나 악시다. 나는 홍여우라고 하오. 예. 나는 백사자우시다. 그러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가만히 보니 영감 바지춤으로 큰 꼬리가 삐죽이 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쿠 내가 여우굴에 들어왔구나. 백사자는 여우가 사람간을 먹으면 사람이 된다는 말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이럴 때 겁에 질려 도망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백사자는 태어난 척하며 말을 했습니다. 보아하니 모인자는 사람같지 않소이다. 사람같지 않으면 모처럼 보이느냐 라며 따지고 들면 신성같다고 얼렁뚱땅 능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여우가 술술 실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 참 잘 봤소. 나는 사람이 아니라 여우라오. 사람 아니기로 말하면 댁도 마찬가지 아니오. 백사자는 속으로 놀라면서도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참 둔갑을 감쪽같이 잘하오. 나는 아무리 해도 꼬리는 못 감추겠던데. 홍여우는 자신의 꼬리를 버젓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저 여우가 아까 통성명을 할 때 내 이름을 백사자라고 했더니 그걸 고시 듣고 그러는 거구나. 옳지. 이게 바로 내가 살 길이다. 엿장수가 시치미를 뚝 떼고 능청을 떨었습니다. 아니 뭐 나야 그렇다 치고 노인장 둔갑 솜씨도 고통이 아니구려. 우리 짐승끼리 만났으니 잘 지내봅시다. 하하 아 그럽시다. 당신이 사람이었으면 벌써 잡아먹었겠지만 같은 짐승끼리 그럴 수 없지. 전 사자지만 여우는 먹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엿장수가 슬쩍 물었습니다. 노인장은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무섭소. 나는 사람의 똥냄새가 제일 무섭소. 온갖 것을 다 먹어서 나온 똥냄새는 정말 지독하더이다. 하하 우리 인간은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데 홍여우님은 똥이 무서워서 피한다니 정말 웃기지 않소. 방금 우리 인간이라고 했소. 아니 아니요 인간들이 하는 말을 엿들은 것이 그만. 그렇겠죠. 그 얼굴은 누가 봐도 사자상인데. 백사자는 자신의 얼굴이 사자상인 것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감사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럼 당신은 세상에서 뭐가 제일 무섭소? 우리야 세상에서 밤이 제일 무섭소. 뾰족뾰족한 밤송이가 어찌나 따가운지. 사실 백사자는 군밤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큰 덩치에 그 작은 밤송이가 무섭다니 밤에 돌아다니다가 밤송이를 밟으면 그럴만도 하군요. 하하하. 이렇게 수다를 떨다가 날이 새서 하직 인사를 하고 오두막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가 살그머니 뒤돌아보니 오두막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그곳에 큰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참 신년감수했구먼. 그렇게 백사자는 목숨을 건져서 산을 내려왔는데 사람 사는 마을로 들어서니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거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들 그러시오? 한 달 전부터 밤마다 여우가 내려와 사람이며 가축마다 간을 빼먹고 달아나 이 마을 사람 절반이 죽었다오. 이 판국에 엿살 경황이 없으니 다른 데나 가보시오. 듣고 보니 어젯밤에 만난 여우 짓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강도가 있소이다. 어서 가서 집집마다 뒷간에 가서 똥을 퍼서 대문이며 지방 곳곳에 바르시오. 여지껏 세상 살면서 집에 똥 치라라는 말은 처음 듣는 구먼. 사람들마다 인상을 찌푸리며 수군댔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다가 밖에 무슨 소리가 나거든. 뽕떡어리를 준비해놨다가 마당으로 던지시오. 그날 밤 아니나 다를까 그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달리 여우가 제일 싫어하는 똥냄새가 온 동네에서 지독하게 풍기고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숨을 참으며 사람 사는 집앞에까지 가보니 대문마다 똥이 묻어있어 도저히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을 기웃거릴 때마다 안에서 사람들이 똥덩어리를 던져대니 견딜 재간이 없었습니다. 오라 이게 모두 그 백사자 짓이랬다. 네 가만두나 봐라. 여우가 그 이튿날부터 밤마다 마을에 내려와 똥냄새 때문에 집 안으로는 못 들어오고 밖에서 밤송이를 냅다 던져놓고 사라졌습니다. 에이 이 약군 백사자야 내놈이 에이를 해방 놓았겠다. 자 여기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밤송이다. 어디 맛 좀 봐라. 하고는 밤새도록 밤송이를 던져놓았습니다. 여우는 며칠간 그러더니 그 뒤부터는 잠잠해졌고 어디로 갔는지 다시는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엿장수는 자신이 좋아하는 밤을 실컷 먹었고 밤장수가 되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밤이 무섭다고 했소. 이왕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돈이 제일 무섭다고 하면 더 좋지 않았겠소? 그야 엿장수 맘이지. 동네 사람들이 모두 웃었습니다.